우리 빌 안내 지휘롱. 정부가 솔직하게 해야 되는데요. 지금도 거짓말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어떻게 해결할 건데 라고 하니까 우리 빌 안내 지휘롱 이렇게 거짓말을 쳤단 말이에요. 국채 잘 팔리면 돈도 달러도 많이 들어오잖아요. 원화 수요가 높아져서 우리 외환시장도 안정이 됩니다. 우리 원화값도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실생활하고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세계 국채 지휘에 편입되는지 편입된다 안 된다. 할 것 같습니다. 저도 안 될 것 같은데 내년에 될 가능성이 더 비중이 조금 더 높다. 그게 언제냐. 오늘 밤에. 오늘 밤에. 오늘 밤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재미있는 경제 코너가 돼버렸습니다. 경제 썰전 오늘도 함께 하실 두 분 모시겠습니다. 김원장 전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박시동 평론가. 네 안녕하세요. 박시동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경제에 관심 많은 경제 새싹 우리 신현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경제 문제에 관심이 좀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심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그 한참 경제 문제에 있어서는 큰 대선배 우리 또 최윤경 기자님. 발품 최윤경 선생. 발품 살아서. 매일 혼이 납니다. 그렇게 살아서 언제 부자 되냐고. 자 그럼 오늘은 먼저 요거부터 한번 좀 볼까요. 그 방위비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이 타결이 돼서 우리가 이제 미국에 돈을 주는 거죠. 이건 방위비에 대해서. 네. 얼마를 줄 것인가가 결정이 된 것 같은데. 일단 뭐 두 가지. 그러니까 이 정도면 잘한 건지 아니면 이거 했는데 나중에도 효과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이 정도 한번 좀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그 협정 과정 같은 거 간략하게 좀 해주실까요. 간략하게 그거를 설명을 드리면 지난 4일에 이제 타결이 됐어요. 네. 2026년부터 앞으로 5년 동안 적용될 주한민국은 방위비에 대해서 이제 협상을 한 건데 내년에 우리가 낼 돈보다 8.3% 인상을 해요. 그래서 2026년도에가 1조 한 5천억 원 정도 내는 거고 앞으로 2030년까지 해마다 물가 상승률을 적용을 해서 총액을 올려주기로 한 거예요. 아.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 네. 근데 이제 너무 또 막 무슨 비상 경제 상황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한계는 뒀어요. 분담금에 5% 상한 손을 두고 그 안에서 물가 상승률만큼 올려주는데 보통 우리 뭐 소비자 물가지수 증가율이 한 2%대니까 우리가 예전에 협상했을 때 증가율이 한 4%대였는데 그거에 비하면 뭐 잘한 거다. 이렇게 정부는 이제 성과다. 이렇게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이 정도면 잘한 겁니까? 뭐 평가할 수는 있나요? 어떻습니까? 근데 일단 여기서 하나 변수가 있는 게 되게 빨리 했어요. 이번 협상을 굉장히 속도전으로 했고 예전에 떠올려보면 맨날 시한 넘겨서 넘겨서 재협상하고 재협상하고 했잖아요. 빨리 한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지금 미국에 대선이라는 변수가 있잖아요. 또 우리 기억해보면 트럼프가 이 방해비 문제 진짜 너무 사랑하잖아요. 또 언제권에 들어서 뭐 5배 올려 막 중한민국은 철수해? 이런 얘기 할 수 있으니까 대선 전에 미리 해서 변수를 좀 불확실성을 줄였다. 이렇게 좀 외교부가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1조 한 5천억 원 정도 되는 이 금액이 괜찮은 금액인지 모르겠어요. 이거 딱 비교할 만한 뭐가 있는 것 같지 않아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평가하지 말까요? 별로 생각 없으시면 안 하시고 넘어가셔도 됩니다. 일단 협상한 거 잘한 것 같은데요. 우리가 우려하는 게 만약에 트럼프 후보가 집권했을 때 트럼프 후보는 딜을 잘하고 밀어붙이는 거 잘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뭐 백조화시키고 다시 해. 이것도 모르니까 물론 이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그래도 일단 그 전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트럼프 집권 전에 서둘러서 해버린 건데 다시 재협상을 하게 되더라도 일단 그 약속이 있었지 않냐. 이게 지렛대가 되니까 우리 얘기는 잘한 것 같고. 1조 5천억이라는 액수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하기 참 어렵죠. 그렇죠? 우리가 1년에 한 재정의 10%, 우리 나라 살림의 10%, 60조 정도 예산을 쓰는 거대한 군사대국인데 그중에 1조 5천억을 미군한테 똑대해준다. 사실은 미군이 쓰고 다니는 고속도로 통행료면, 전기료면 우리 싹 다 거의 다 공짜로 해주고 있는데. 면제예요? 그럼 미군은 거의 생활비 안 내죠. 우리 평택기지로 넘어가는 기지 저성도 우리 국가 예산으로 해서 그 해에는 우리가 예산 3, 4조 더 썼어요. 이렇게 큰 돈 들어갈 건 지금 끝난 거잖아요. 그렇죠. 기지 이전 이런 거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협상의 문제예요. 이 돈이 많다 적다는 아닌데. 그런데 저는 이제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미군 떠나버리면 어떡하지? 미군은 우리에게 소중한 존재죠. 그런데 미군 떠나버리면 어떡하지만 생각하는 것 같은데 미군은 우리 안보를 위해서 또 주둔하지만 사실 알고 있잖아요. 우리 모두가. 동아시아나 태평양 전략에서 한국과 일본의 주한미군이 주둔하는 건 미국의 안보 전략에도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다고요. 그런데 왜 미국이 이스라엘만 이렇게 중요한가요? 아랍국가에서. 한국과 일본에서 미군 빠지게 되면 미국은 한국모함으로밖에 중국과 러시아와 중국, 북한의 그 라인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걸 가지고 우리도 당당하게 협상하면 좋겠어요. 미군 떠나면 어떡하지? 이렇게 너무 수세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요. 이게 진짜 참 뭐랄까. 예를 들면 다른 나라들도 주변국들도 다 미군들이 있어서 그 나라는 7천억인데 왜 우리는 일조냐.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 비교 대상이라는 게 없잖아요. 주일 미군이 있죠. 주일 미군. 우리보다 많이 내요. 우리보다 많이 내는데. 그 규모는? 규모는 우리가 한 2만 8천 명. 어제 찾아보니까 2만 8천 명. 주일 미군은 한 5만 명, 6만 명. 우리가 옛날에 4, 5만 명 됐었는데 우리 많이 줄어서. 그리고 사람 수가 많으니까 그만큼 예산이 더 들어가는 것도 있겠지만 또 그 나라 산림을 보고. 미국이 에티오피아에 주둔하는데 에티오피아에 몇 쪽은 내라고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GDP 대비해서 얼마냐. 우리가 낼 수 있는 만큼을 뽑아가는 거군요. 트럼프 주장이 그거잖아요. 한국에 얼마나 잘 사는데 돈을 이것밖에 안 내냐. GDP 대비해보면 또 일본하고 비슷하게 우리가 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총평으로는 합리적으로는 잘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요. 왜냐하면 생각했던 것보다 5년에 한 번, 6년에 한 번 하는데 사실 5년 하는 동안에 그 5년 범위 내에서는 1년에 얼마씩 올리자는 걸 한 번에 결정을 하고 다음번 5년치나 6년치를 할 때 그 5년치 못 올렸던 걸 팍 한 번에 올려버려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2026년부터 적용될 거를 할 때, 할 때 과도한 인상폭이 얼마나 나오나. 옛날에 보니까 제일 클 때는 막 20%, 25%씩 올린 적도 있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얼마나 과도하게 오를까가 걱정이었는데 8% 정도면 우려했던 것보다는 적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번 기간에 들어갔을 때 5년 동안에 기존에는요. 우리나라 국방비 상승률을 기준으로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연평균 보통 4.3이 돼요. 그런데 이제 소비자 물가율을 기준으로 하면 적어도 2% 내외가 앞으로 5년간은 되지 않겠나. 우리가 이렇게 예측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5년 단위 인상폭도 적었고, 그 해 매년씩 증가하는 폭도 적어질 가능성이 많고, 그 다음에 캡도 5%로 씌워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총평은 합리적으로 잘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제 디테일한 부분에서 과연 그러면 100%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합산까지 나왔느냐. 나왔느냐. 그런 것까지 하면 100점을 내리켜보기는 어렵죠. 우리도 아쉬운 게 있으니까요. 디테일 볼만한 것 중에는 뭐가 제일 큰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방금 우리 기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얼마나 내고 있는지 살림살이 비교해보잖아요. 우리나라가 1등이에요. 우리나라 예산 대비 미군에 내는 게? 그렇죠. 재정 대비. 그러니까 그 나라 살림에 비해서 물론 우리보다 미국이나 일본이나 독일이나 등등도 어쨌거나 많이 나는 나도 잊겠습니다마는 나라 살림살이 비교해서 다시 환산해보면 우리가 제일 많이 부담하고 있는데 2.5%? 2.5% 정도 되네요? 아,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직전까지도 사실은 이 직전 걸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지금 우리가 잘 됐다고 이렇게 그나마 합리적이다 얘기하지만 이 직전에 이런 일도 있었어요. 우리가 돈을 내줬는데 주한미군 주둔 방위비협정이잖아요. 그런데 그 돈을 가지고 미군이 중국 훈련할 때도 써. 대만 훈련할 때도 써. 일본에다가도 써.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낸 돈으로? 그렇죠. 역 외에다가도 쓴 적이 있어요. 어떻게 어디다 쓰는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미군 알아서 맘대로 쓰나? 맘대로 써. 그런 것도 그 당시에는 중국은 군비 지출 내역이 의회에서 공개가 되니까 우리가 이거 뒤져보면 우리 돈 받아다가 딴 데다 쓰네. 돈이 남긴 남나보네. 예를 들어서 1조 받았는데 작년에랑 달리 미군이 예를 들어 무기나 아니면 인원을 조금 줄여요. 쓰는 걸 좀 줄여. 그래서 아꼈어. 그래서 돈이 많이 남았어. 그래도 우리 뭐라고는 못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 부분이 디테일한 부분을 따져봐야 되는데 제가 말씀은 지난번에 이렇게 역 외, 우리나라 외로 빠지는 돈도 여기서 쓸 수 있게 해놨다니까요. 그런데 그런 게 그 당시에는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너무 순조롭게 됐기 때문에 너무 잘 됐다 이렇게 박수치기에는 아쉬웠겠다. 분명히 미국이 이렇게 빨리 합의해줬을 때는 미국이 원하는 게 있었을 것이다.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그다음에 이 돈 갖고 미국은 원래 뭐 하도록 되어 있냐면 원래는 한국 방위 중앙에 따라서 우리는 시설비나 땅을 제공하게 되어 있고요. 얘네들이 시설하고 니네들 군인들 월급 주는 거 니네들이 해라. 원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야, 그런데 거기 한국 사람도 우리 예를 들면 이런 얘기 좀 그러지 말고 급식실에서 일하잖아. 군인 아니잖아. 한국인 인건비. 그렇죠. 그다음에 생각해보니까 이거 첨단화 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 너네들도 좋은 거 아니야? 라고 해서 당초에 조약에서 부담하지 않던 비용이 점점 늘어나요. 그래서 완전히 미군 비용과 미군 군속 비용, 그다음에 한국 땅값 이거는 서로 안 건드리고 있지만 그 이외에 점점 많이 들어가는 비용을 놓고 서로 분담하자 이러면서 방위비 분담 얘기가 나온 건데 그 전체 소요에서 우리가 내는 돈이 몇 퍼센트냐? 80%입니다. 아, 그 주둔 비용 말고 그 외에 내는 것들은? 원래 한국이 딱 내고 너희 미국 월급 너희가 내 이렇게 되어 있는 기본적인 거 빼고 중간 수요 정도로 뭔가 생겨서 지금 우리가 방위비 분담을 하자. 이게 지금 한 30년 넘은 거거든요. 근데 그 소요 내에서 항공이 분담하는 비율이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요? 항목이 막 늘어나는 거예요? 아니면 책임을 너네가 저라고 자꾸 넘기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이제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인데 다 알 수가 없어요. 항목별로. 야, 이만에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거기서 일하잖아. 식당에서도 일하고 뭐도 일하잖아. 그거 인건비 얼마, 시설비 얼마 이렇게 해서 항목별로 해서 우리 한번 머리를 맞대보자. 이게 아니고 총액으로. 그래서 사실 세부 내역에 대해서 협상 우리는 하고 싶어요. 그래서 항목별로 좀 가자. 근데 총액으로 80% 너네가 내. 근데 알고 보니까 나중에 그 20도 사실은 자기네는 안 내도 되는 것처럼 안 대 갖다 쓰고. 이러면 어떻게 해. 그러니까요. 그리고 쌓아먹고 안 쓰는 돈들이 있잖아요. 미집행금. 아, 그래요? 그게 1조 7천억이래요. 미군이? 네. 그럼 금융비용은 누가... 그래서 그걸로 이자도 먹는 거예요. 아, 이건 아니지. 그럼 그중에 몇 프로는 우리 줘야지. 그래서 이번에 협상을 할 때 말씀하신 것처럼, 박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총액으로 협상을 하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세부 항목 따져가지고 아니, 돈을 주려면 어느 사업에 얼마가 들어가는지를 알고 협상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어디에 어느 사업에 얼만큼 소요되는지 따져보고 주자. 소요형으로 하자라고 주장을 했는데, CR도 먹히지 않았다. 그래서 제가 평소 같으면 총액 이번 협상은 잘했는데, 인상률 협상은 잘했는데,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왜 하나도 못 꺼냈냐라고 제가 막 화를 냈을 텐데. 근데? 아, 역시 이제 우려하는 게 트럼프 형님이 자칫해가지고 돼버리고 나면. 아, 트럼프 되기 전에 그냥 하자. 야, 지금 차라리 되기 전에. 네, 낫겠다. 쇠기를 박아놓고, 물론 이제 국회를 통과해야 되고, 트럼프 형님도 나와서 당연히 재협상하자고 할 게 뻔하지만, 그리고 사실은 기간도 트럼프가 폭시되더라도, 임기 4년을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게 좀 급했다고 그랬는데. 그나마 좀 다행이다. 참는다, 이번에는. 아, 근데 트럼프가 될지 안 될지는 우리가 진짜 아무도 모르지만. 기술은 거의 막 독률이잖아요. 네, 그거는 근데 저희가 명확하게 알려드리게 될 날이 또 옵니다. 그래서 또 미 대선 날 저희가 특별 방송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 청계 노사랍니까? 네, 그래서 전혀 여러분 걱정하실 필요 없이. 요거만 잘 보시면 미국 대선도 완벽 정복이 가능하다는 거. 근데 미 싱크탱크에서 뭐라 그러냐면, 지금 한국이 미리 협상 타결한 거, 트럼프를 자극하는 행동이다. 더 여유 맞게 한다. 아, 그래요? 네, 뭐 그런 기사들이 나오더라고요, 외신에서. 아무것도 안 했으면, 아무것도 안 했으면, 트럼프가 집권한 가능성이 50%인데, 한국 정부가 아무것도 안 했을 거라고 또 지적했을지도 모르고.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 우리 언론 자주 받아쓰지 않고 있지만, 일본 언론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 중에, 태평양, 아시아판, 나토 이야기, 일본의 신임 이시바 총리가 이야기하잖아요. 안보 이야기 나왔으니까, 이거 한마디만 드리고 싶은데, 만약에 북대서양조약기구처럼, 군사력기구가, 지금 이제 우리가 공급망 재편되면서, 미중일, 한미일 체제로 이렇게, 태평양을 중심으로, 또 이렇게 러시아, 중국, 북한 이렇게 나눠지는데, 이게 만약에 군사동맹 체제가, 이시바 총리가 이거 필요하다고 했단 말이에요. 당장 필요하다고는 안 했지만, 그렇게 되면 우리는 가입하지 않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렇겠죠. 그렇게 가입하게 되면, 정말 이건, 우리한테는 정말, 이건 뭐, 주한미군이 문제가 아니고, 미국이나 일본의 무력 분쟁에 우리가 자동 개입하게 될 텐데, 문제는 자동 개입에서 일어나는 그 전선의 제일 앞에, 우리 국토가 위치하고 있고, 우리는 또 거기서 싸우고, 만약에 분쟁이 일어날 경우에, 싸워야 하는 중국과, 우리 교역량의 4분의 1이 중국과 교역이고, 또 세 번째는, 그럼 또 북한도 개입할 텐데, 그러면 다른 나라는 이민족과 싸우는데, 우리는 같은 민족과 싸워야 되는, 그래서 이런 문제도 한번, 아시아판 나토, 우리 언론은 거의 관심 갖지 않고 있는데, 일본 언론은, 추진하고 있군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한번 지켜보면 좋겠어요. 대선 방송날 나오실래요? 잘 몰라요. 경제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런 걸 볼 때마다 저는, 여기에서도, 예를 들면 주둔비에도, 미군 주둔 비교원 같은 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미군 주둔이 다른 데는 얼마, 얼마인지 해서, 만약에 저쪽이면, 저쪽으로 우린 갈아타고. 3년 만에 한 번씩 바꾸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서 혜택을 또, 38만 원씩 받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인터넷은 지금 가능합니다. 인터넷 비교원이 있어요. 감탄을 금지 못한 남자. 그래서 SQ냐, LG냐, KT냐를, 우리가 3년에 한 번씩 약전을 바꿔가면서, 최대한 혜택을 우리가 누려보자는 겁니다. 최대 48만 원까지, 여러분께 혜택이 돌아가고요. 정수기도, 돌리실 때마다, 여러분, 역시 돌아갑니다. 그리고 여러분 핸드폰에 유심이 있잖아요. 지금이라도 당장 유심을 빼서 버리세요. 새로 유심을 끼워넣으면 됩니다. 그러면 또 유심 변경할 때 최대 30만 원까지, 인터넷 비교원에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그런 거 놓치지 마시고, 1670-2571, 1670-2571, 공이 뭐 이런 거 누르지 마시고, 그냥 1670-2571 누르시면, 진짜 중요한 정보야. 있어 가끔. 맞아요. 순간적으로 공을 눌러요. 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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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분이 있다고요. 3년마다 주한미군 방위비를 다른 나라 비교해서, 너무 비싸다 싶으면, 3년 후에는 터키군으로, 3년 후에는 멕시코군으로. 바꿔, 바꿀 수 있잖아. 그렇게. 아니면 지원금 많이 주는 대로 가는 걸로. 그런데 북한이 지원금 엄청 줘. 그럼 어떡해 우리. 장르만 여의도 말씀하시면, 추가 상품도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그럼 오늘의 경제 썰전, 시작하기로 하겠습니다. 누구부터 갈까요? 우리 김연장 기자님 것부터 한번 가볼까요? 국제시장 이야기하려는데, 증시 많이 보시는데, 국제시장 잘 안 보시잖아요. 이달 처음부터 우리 국제시장이 폭락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국채값이, 가격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 국제금리가 많이 오르고 있다. 이유는 표면적으로는 미국의 일자리 시장이, 이 며칠 전에도 굉장히 좋게 나오면서, 일자리 시장 좋으면, 이거 인플레 우려 있겠는데, 금리 예상보다 빨리 내려가지 않겠는데, 그러면 금리가 내려가지 않으면, 시장 금리가 올라가면서, 채권 금리가 올라가면서, 채권 값은 채권 금리와 반대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채권 값이 급락하고 있는데, 우리는 미국 시장보다 훨씬 더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채권 값이 너무 떨어져서, 여의도 증권가에 어제 같은 경우에 3% 떨어졌으면, 국채 가격 3% 떨어졌으면, 채권 트레이더 하는 친구들 정신과 진료받고 이래요. 어머나. 낙력이 아닙니다. 진짜 그럴 것 같아요. 저희 와이프 채권 매니저입니다. 아, 그래요. 아마 아실 거예요. 요즘 아마 입술이 파랗게 진려 계실 텐데, 그래서 입술이 터지신 거예요? 어머나. 온 가족이 고민하고 있는데, 이게 자세히 보면, 우리는 왜 이렇게 많이 떨어졌을까? 우리는 채권 발행을 내년에 많이, 국제 발행을 내년에 많이 하기로 했거든요. 국채도 수급에 영향을 받으니까, 당연히, 배추 시장도 배추 많이 팔면, 배춧값 떨어지잖아요. 한국 정부가 내년에 201조만큼 국채를 발행하겠습니다. 9월 초에 발표하자마자 국채 가격은 떨어졌고, 국채 가격 떨어지면 채권 금리는 그만큼 올라가서, 우리가 국채 3연물 이자가 보통 시중, 옛날에는 실세 금리라고 그랬는데, 보통 금리, 평균되는 금리인데, 보통 금리를 끌어올려 버려요. 금리가 올라가면 우리 경제나 기업들은, 더 비싼 값의 경제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이런 단점이 있는 거고, 기본적으로 그러면, 내년에 왜 201조나 채권을 발행할까? 우리 정부가 채권을 가장 많이 발행했던 애는, 3년인가 4년 지난 정부 때, 180조예요. 코로나 때문이에요? 아무래도 그러겠죠. 재정지출 확대했으니까. 그때 기억하시잖아요. 나라 망한다, 국가는 큰일 난다. 이러다가 어떻게 할 것이냐. 후손들이 다 갚아야 되는데, 이런 우려가 컸었는데, 내년에는 201조를 내요. 그중에 채권이라는 게 만기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5년짜리, 3년짜리, 20년짜리도 있으니까, 20년 전에 발행했던 게 돌아오는 거. 그건 차환이라고 그러죠? 그거 막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한 120조 정도 돼요. 그게 120조예요? 이거는 이번 정부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어요. 막을 수밖에 없네요. 80조가 순발행행이에요. 80조가 우리 정부가 돈을, 세금 걷어서 재정을 집행하다 보니까, 돈이 너무 부족해서 이제 못 버티겠어요. 하고 80조의 순발행행. 역대 최대인 거죠. 그런데 이제 이 과정을 좀 지켜봤으면 좋겠어요. 아시다시피 국채발행을 안 하고, 안 하려고 말버둥 쳤어요. 지금까지. 그렇죠. 그런데 이 정부는 돈 안 쓰기로 하고, 재정지출도 안 늘리기로 하는 정부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렇게 말을 해놨는데, 국가 채무가 계속 늘어나니까, 그래서 국채발행을 하면 장부에 마이너스가 새겨지잖아요. 그래서 여러 기금 같은 데서, 외평채 기금 같은 데서 이렇게 빼서 썼단 말이죠. 외국한 평형기금 채권. 그러니까 우리가 외안보유고에 이렇게 달러를 이렇게 쌓아놓으려면, 그 달러를 무슨 돈으로 사요? 우리 워낙 바꿔서 사야 할 거 아니에요. 그 돈은 어디서 나요. 외평채라는 채권을 발행해서 사는데, 그 돈을 알콩달콩 우리 정부가 지금 적자가 심해지니까, 내 수다가, 작년에는 어떤 일도 있었냐면, 외평채 발행을 얼마 정도 하지 마라, 이상은 하지 마라, 정부가. 법을 고쳐야 되는 거예요. 법을 고치려다 보니까, 야당에서 안 해주니까 못 고친 적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각종 기금에서 이렇게 빼서 쓰다가. 얼마 전에 보니까, 우체국 보험 적립금 2,500억도. 빼다 썼어요? 그거 빼서. 정부가 돈이 없으니까. 빼다 썼네요. 그거 당장 쓸 거 아니지? 잠깐만 줘봐. 이렇게 하다, 하다, 하다가. 어머, 그 자식 골반집 파는 거 비슷한 거 아니에요? 정확합니다. 국채보상운동? 그러다가 안 되니까, 기재부가 올 이달 초에, 아, 내년에 201조 국제 발행할게요. 더욱하니. 그런데 우리 언론이 이런 거 왜 잘 보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재미가 없으니까 안 하죠. 국제, 딱 하겠어요. 이렇게 발행을 딱 한다고 하니까, 그날부터 국제 가게 폭락했거든요. 시중금리 급등하고. 그때부터 이제, 이제 채권 트레이더들 정신과 진료받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우리가 이렇게 한꺼번에 국채를 발행하게 되면, 정부가 물론 시장 상황이나 시장 금리 여건을 다 확인한 다음에, 순차적으로 발행하겠지만, 한꺼번에 밀어내려면, 국채도 결국 팔아줘야 되잖아요. 국채가 팔리는 게 누군가 우리 정부의 돈을 꿔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왕창 밀어내면 안 사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떻게 해야 팔리죠? 순차적으로요. 이자율을 높여야 되죠.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 그럼 우리 이자 부담이, 우리 세금으로 메꿔야 하는 이자 부담도 그만큼 올라가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 채권 금리가 올라가요. 시장 실세 금리가 올라가면, 경제가 무거워지는, 한우는 자꾸 금리 좀 내려보려고 하는데, 정부에서 딴짓해야지고, 금리가 올라갈 수도 있는,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아예 장기로 발행하면요? 장기로 발행하면, 시세 수소원에게 막 그냥 밀어내요. 20년. 정부가 보죠. 시장 상황을 보면서 하겠지만, 아무래도 뭘 많이 팔려면, 기본적으로 국채 가격은 수급이, 국채 가격하고, 시중의 배추값, 갈치값하고 똑같아요. 공급 늘어나면 가격 떨어져요. 가격 떨어지면 국채 금리 올라가고, 시중 금리 올라가고. 국채라는 게 조금 어렵긴 한데, 여하튼 금리가 올라간다는 것 자체는, 아까 무거워진다는 표현을 해주셨는데, 결국 돈이 움직이는 비용이 커지는 거니까, 돈이 잘 못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금리가 그렇게 높아지면, 부동산 가격이, 경제 전반적으로 좀 힘들어지는 거고, 그런데 그 일을, 원래는 정부가 적정한 수준의 채권을 발행하면서, 비슷하게 유지하거나, 스무스하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줘야 되는데, 이번에, 내년에 발행할 국채 양이, 이전보다 갑자기 팍 뛰는 바람에, 그래서 국채시장 전체에, 이런 분의 와이프께서, 매우 힘들어지는 상황이 왔다. 정확해요. 네, 정확해요. 그런데 사실은, 문제의 첫 시를 어디서 뽑아야 되냐면, 정부의 재정, 여기서부터 사실은 봐야 되는데, 정부가 작년에 56조 세수가 빵꾸가 났대, 올해는 30조가 빵꾸가 났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복지비 주는 거야? 우리 구청에 예산이 잘못되는 거야? 우리 보통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정부 예산이 빵꾸가 났나, 안 빵꾸가 나나를, 그건 이제 가장 늦게 하시는 거예요. 어? 진짜 예산이 빵꾸가 나서? 나한테 들어오던 서비스가 안 들어오네. 이건 늦게 하시는 거고, 제일 먼저 하는 사람, 앞단에서, 앞단에서 제일 먼저 하는 사람이, 금융권이에요. 왜냐하면 정부가 이런 식으로, 내년에 국채 발행합니다. 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누가 사요? 물론 외국인도 사지만, 기관이 다 사는 거예요. 1차적으로 떠안아줍니다. 그러면 내년에 정부가 이 정도 무량을 발행하겠구나라고 해서, 떠안으려고 미리미리 준비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입찰 얼마일 거야? 한 50조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준비를 한단 말이에요. 2년 전으로 돌아가 볼게요. 2년 전이요? 2022년 말입니다. 그때, 내년 정부 살림을 예상할 때, 세수결선이, 그러니까 작년이 56조 안 날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 발행되겠지, 라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뚜껑을 딱 열고,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적자가 나기 시작하는데, 나라 살림이, 어? 이거 이러다가는, 수십조 나겠는데? 그래서 1월 첫 달부터 금융권에서 알람이 먼저 켜져요. 그걸 제일 먼저 소개하는 기사가, 기사가 안 나와요. 제가 유튜브에서 먼저 떠들기 시작해요. 이거 이상한데? 왜냐하면 뭔지 알기 때문에, 기사가 안 나와요. 그래서, 지금 1월 말부터, 이거 추산하면 40조 넘어간다. 56조 확정되기 전에, 그래서 2월부터 제가 방송에서 떠들기 시작하는데, 그때 시장 예측했던 건, 무조건 세수 빵꾸가 40조 나니까, 보통의 정부라면, 원래 발행 예정이었던 물량보다, 40조 정도 이상, 추가 발행을 했구나라고 생각해서, 부랴부라 준비하고, 리포트 쓰고, 각을 딱 잡고 대기하고 있었는데, 정부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빚 안 냅니다. 우리는 하늘이 무너져도, 후손에게 빚 안 남깁니다. 이런 레토리가 하나인데, 우린 이렇게 생각했죠. 별 수 있어도 돈이 없는데, 믿네겠지. 그런데 연말이 다 지나갈 도록, 진짜로 안 내네. 나라 살림이 어떻게 됐는지 말했는데, 그래서 어떻게 됐냐. 진짜로 준비하고 있다가, 얘네들은 나라 살림이 망가지든 말든, 말 뱉은 건 어쨌거나, 우격 따짐이라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충격을 한 번 먹은 거예요. 그다음에 올해가 왔죠. 작년에 이미 쌓여있는 적자 있죠. 올해 또 30배 이상 적자 날 것처럼 보이죠. 그러면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작년에 뭐라고 그랬어요. 쟤네는 빚 안 낸다니까, 안 내나 보다. 믿어버린 거야, 시장이. 그런데 이제 용 빼는 재주 없다고, 하반기 넘어가니까, 방금 기자님 말씀처럼, 2023년, 2024년은 우리가 어떻게든 살았는데, 내년에는 안 될 것 같아요. 내년에 지난번에 못한 것까지 합쳐가지고, 한 200조 합니다. 이러니까, 안 한다며, 이 말을 믿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작년에는 할 것처럼 생각했는데, 안 한다는 말을 믿었는데, 충격이 왔고, 이제는 그 말을 믿었더니, 다시 내년에는, 이제 한다고 해서 또 충격이 와서, 작년, 내년 두 번에 걸쳐서, 시장을 크게 신뢰를 흔드는 일이 있었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국채가 많이 쏟아지면, 이제 채권 소화할 돈들은 대충 정해져 있는데, 그런데 이제 갑자기 국채 많이 쏟아지면, 엉뚱한 애들이 엄청 이제 피해를 입잖아요. 예를 들면 예전에 한전계 엄청 쏟아지면서, 한전채. 일반 기업들이 채권 발행하기 너무 힘들었던 때가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국채도 이렇게 많이 쏟아지면, 다른 거 좀 많이 힘들어지지 않습니까? 박진영 평론가 말씀하시는 거, 우리 정부로 이야기하는 거 다 시장의 예측성이라는 게 있고, 그것이 시중 금리를 반영하기 때문에, 정부가 잘 계획을 세우고 해야 되는데, 이게 잘 예측을 세우기 어렵다.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정부가 돈을 많이 써서, 조금 써서, 우리는 그 정답을 몰라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가 내년 예산을, 700조가 정답인지, 800조가 정답인지, 600조가 정답인지, 우리는 몰라요. 보수 정부는 작은 정부 추진하잖아요. 그러면 세출을 줄이고, 세입도 줄이고, 그런데 세출은 그대로거나 조금 더 늘었고, 3% 정도 늘었고, 세입은 크게 줄었잖아요. 그럼 적자가 나잖아요. 그럼 그다음 이야기를 해야죠. 경제부총리가. 어떻게 할 거냐. 자, 적자가 납니다. 우리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국채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못해요. 왜냐하면 국가적채, 국가채무에 대해서, 지난 정부부터, 그 전부터 보수 진영에서, 너무나 오랫동안 강하게 주장을 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차상목 부총리도 꺼내지를 못하다 보니까, 결국 말려서 말려서 말려서, 국가장들이 정책을 실현할 때는, 기재부에서, 이런 시장에 혼선을 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가 솔직하게 해야 되는데요. 얼마나 지금까지 솔직하지 않았는지는, 지금도 거짓말하고 있어요. 방금 우리 기자님도, 이제 내년에 201조 국채 발행이다, 이렇게 알고들 있어요. 이것도 충격인데, 크게 얘기하지 않고 있잖아요. 작년에 세수팡고가 엄청났었어요. 결국에는 어떻게 해결할 건데, 라고 하니까, 우리 빚 안 내지, 롱, 이렇게 거짓말을 썼단 말이에요. 그렇게는 안 했을 것 같은데. 안 내지, 롱, 이렇게 했다고. 내가 빚 안 내는 묘수가 있다라고 해서, 마치 추경호 총리가, 부총리가 그 당시, 아무도 생각 못한 천재적인 방법을, 구하는 사람처럼 기사가 나왔다니까요. 뭐예요? 그러니까 돈이 없고, 세입이 안 들어오는데, 빚 안 내고 어떻게 해결할까 했더니, 난 그런 방법이 있지, 롱, 하면서 뭐라고 했냐. 기금에서 돈을 빼가지고 해결했어요. 근데 그거는 그 순간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근데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데, 기금이 우리나라 예산보다 많습니다. 한 70개 정도 돼요, 기금이. 어디에 이렇게 많은, 무슨 기금이에요? 이런 거예요. 우리 영화 볼 때, 영업회에서 300원씩 뛰어가죠? 영화발전 기금, 그것도 기금이잖아요. 영화발전 지능 기금. 그다음에, 남북 통일활동에 써라고 해서, 남북 무슨 뭐, 평화 기금, 이런 것도 있고, 환율 관련해서 대응하도록 하고 있는, 외평 기금. 이런 것도 다 기금이에요. 그러니까 기금이 한 6, 7개 되고, 기금에 들어있는 돈만 해도, 우리나라 예산보다 많습니다. 기발하긴 하네요, 그런데 기금에서 뺀다는 아이디어가. 예를 들어서 박시동 기금도 있고, 정영진 기금도 있는데, 저는 올해 남북 기금인데, 활동을 안 했어. 정부와 통일을 안 하니까. 그래서 기금이 돈이 남았어. 근데 여기는 무슨 기금인데, 돈이 모자라.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기금들 간에 고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의 활동에 따라서. 그래서 기금들 가운데, 기금들의 은행을 갖다 놨어요. 그게 공자 기금이에요. 공자 기금? 공적 자금 관리 기금. 걔도 기금인데, 걔는 뭐냐. 이 70개 되는 기금들 사이에서 조종하는 거야. 너 돈 좀 모자라? 급하게 너 돈 좀 줘. 저쪽에서 넣게. 이 한가운데 공자 기금이 있어요. 그런데 작년에는 외평 기금에, 재작년에 외평 기금에 원이 좀 많았어요. 달러를 많이 팔아서, 바꾼 원이 많았거든요. 추경청에 가만히 생각하니까, 야, 외평 기금에 돈이 왜 이렇게 많은 거야. 그런데 이거는 뭘 벌어온 돈이 아니잖아요. 있는 돈 달러를 바꾼 거예요. 야, 그거 공자 기금으로 빼. 그래서 외평 기금에 있던 돈이 공자 기금으로 튕겨나가요. 왜냐하면 하위 기금에서 바로 정부 예산으로 오는 건 안 되거든요. 공자 기금으로 전출을 시켜놓고, 공자 기금에서 정부 돈으로 빼간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30조를 빼갔어요. 다시 갚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갚아야 되고요. 갚을 때 이자 쳐서 갚아야 돼요. 그래서 이자도 지금 역대 최대예요. 갚아야 될 이자가. 그런데 지금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그래서 외평 기금에서 결국에는 나간 돈이죠. 그래서 외평 기금에 돈이 없어요. 그래서 외평채가 발행이 돼야 돼요, 올해. 또 채권 나와요? 그런데 외평채는 정부채가 아니에요. 사실 정부가 쓰고 있지만 정부 발행이 아니기 때문에 통계로 국채로는 안 잡혀요. 그런데 정부가랑 똑같거든요. 그게 30조예요. 그러니까 내년에 201조 반행된다고 지금 우리가 이 난리를 치는데 알고 보면 231조예요. 지금도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쌓인 거짓말이 이렇게 쌓입니다. 그래요? 큰일 났네. 진짜 돌려받기가 장난이 아니네. 정부가 몇 가지만 좀 참고하시게. 그러니까 우리가 식당이라고 생각하시면 식당에서 내가 적자를 올해 5천만 원 받다. 그런데 대출은 4천만 원만 은행에서 빌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부의 적자액과 국채 발행액은 동일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국채 발행을 조금만 알 수도 있고. 그런데 지난 정부가 한 5년 동안 한 320조 정도 국채 발행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정부에 중기재정계획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대로 쓰고 이대로 거두면 얼마쯤 될까 하면 한 360조 정도 적자를 보게 돼요. 그러니까 지난 정부 코로나 때보다 정부 적자가 더 커진다는 거. 이런 부분 때문에 정부가 쉽게 국채 발행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 정부보다는 국채 발행이. 적어야 되는데. 이게 어려운 거고. 그러면 현실적으로는 정부가 하는 말 중에 기금에서 빼 쓰는 거 있고 사실은 지난 정부도 늘 이 말을 했었는데 꼭 돈 부족하면 불용해상 가져다 쓰겠다. 정부가 우리가 한 650조 쓰나요? 1년의 재정을. 그중에 이것저것 하다 보면 안 쓰는 예산이 이렇게 남아요. 그거 안 쓸 거지? 이리 줘봐. 이렇게 해서 그 돈에서 어떻게든 채워넣겠다. 그러면 그중에서 가장 약한 거리가 어디겠어요? 지방교부금이에요. 지방정부는 우리 지방은 자체단체는 다 중앙에서 내려놓은 특히 종부세 같은 게 큰 재정 중에 하나인데 국세 중에 얼마 떼주고 몇 퍼센트 떼주는 게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거 떼주는데 지방에 내려주는 교부금을 한 4, 5조 정도 최소한 내년에 줄일 것 같아요. 지방에서 부산이나 천안시나 이런 데서는 뭘 줄이겠나? 뭐부터 줄이겠어요? 오래 안 쓴 거부터 줄이겠죠? 그럼 이제 지방자치단체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 돈 빨리 쓰자. 정부에서 줄이기 전에 빨리 쓰자가 되겠죠. 보도블럭도 뒤집어가면. 불용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용을 하는 거예요? 불용해산을 쓰면 그런 문제가 생겨요. 정말 부작용이네. 불용해산은 불용하게 놔두고 다음 년으로 2월 하면 되거든요. 이게 참 우리 삶에 정말 중요한 일인데 이건 관심들이 별로 없으셔요. 당장 그냥 욕하고 싸움 이런 거에 관심이 많고. 주식 투자는 많이 하셨지만 채권 투자는 많이 안 하시니까. 하여튼 채권 트레이더들이 지금 정신과 치료 많이 받고 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우리 박식훈 평론가님. 채권 조금 더 이어가서 이야기가 나오네요. 오늘 굉장히 좀 어려운 시간인 것 같은데 그래도 여러분 중에 이 정도는 내가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분들 좀 들어보시면 굉장히 유익한 내용이긴 합니다. 댓글에 유익하다, 너무 좋다. 그럼 이 얘기랑 묶어가는 얘기 먼저 해볼게요. 근데 이제 지수, 왜냐하면 이건 아주 중요한 게 맥이 닿아있는 상황이거든요. 지수요? 블랙핑크는 아니죠. 저도 딴 데 가서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유익한 시간에. 예측을 벗어나지 않죠? 블랙핑크, 지수 말고 나머지 세 명 이름 아십니까? 리사, 지수, 로제. 다 나왔네, 그럼 다 나왔네. 제니, 제니. 제니, 제니 나와야죠. 저격, 저격해 갑니다. 히츠 웨테, 뚜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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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루. 뭐야, 트로트야? 방금 최 기자가 되게 소심하게 로제 파스타 했는데. 아, 로제 파스타 했어요? 죄송합니다. 잡혀갑니다, 잡혀가요. 제가 그걸 못 캐치를 했네요. 지수가 이제 여러 지수가 있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수, 영어로 인덱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를 들어서 무심께를 사용하는 말이 있어요. 물가지수, 코스피 지수. 그 뒤에 있는 그 지수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제가 과일에 투자하고 싶은데. 과일? 아니, 그런데 사과는 잘못했다가 투자했다가 폭락을 맞으면 어떡하지? 배가 좋을 것 같아. 헷갈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개별 종목 말고 누가 과일을 좀 평균 내서 볼 수 있는 수치 같은 거 만들어주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다고 해볼게요. 그럼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박시동 과일 지수. 이걸 그냥 제가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거 사과 15% 넣고 배 10% 넣고 이런 식으로 한 30개 과일을 딱 넣고 저 이렇게 지수 만듭니다, 오늘부터. 그리고 그럼 너 그 사과값은 어디서 띄어올 건데? 예, 매일매일 6시 가락동에서 도매되는 첫 가격을 세운 사과 가격으로 할 거고요. 양재동 시장에 있는 체리 가격을 할 겁니다. 이렇게 계산 방법 다 마련해서 오늘부터 100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30개 종목 가지고 박시동 과일 지수를 만듭니다라고 시장에 던지는 거예요. 저거 웃긴다고 그러고 아무도 안 쓰겠죠. 그런데 정부가 내는 수치보다 과일값이 올라서 내려서 하는데 박시동 지수가 정확한 거야, 내가 볼 때. 체감이. 어? 저 지수가 올라가면 진짜 과일값이 올라가라고 생각하고 내렸다고 그러면 진짜 내린 것 같아. 왜냐하면 정부는 안 내렸는데 비싸다고 그러고 우리가 비싼데 싸다고 그러니까 못 믿겠어. 그럼 나는 앞으로 과일 장사하거나 과일 투자할 때 박시동 지수를 쓰면 되겠네라고 하면 신뢰가 올라가면서 제 지수가 유명해지는 거예요. 얘가 좀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금융으로 넘어가 볼게요. 그러면 나 저 지수 가지고 돈 좀 벌어볼래 라는 사람들이 생겨요. 금융 상품에서. 그래서 박시동 지수랑 똑같은 상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라고 하고 정영진 자산운용회사가 과일 바구니를 파는 겁니다. 이 과일 바구니는 구성을 박시동 지수하고 똑같이 복제했습니다. 이거 10만 원짜리거든요. 박시동이 사과가 15%니까 이거 15,000원 사과 담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를 복제합니다. 그리고 이 과일 바구니를 사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그거를 투자하고 이게 올라갈지 내릴지는 박시동 지수만 보고 있으면 되죠. 그 지수를 추종하는 상장지수 펀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지수가 신뢰를 얻기 시작하면 지수를 쫓아가는 금융 상품이 엄청나게 만들어져요. 지수가 너무 어설프면 안 따라가죠. 안 따라가죠. 그러니까 신뢰를 얻은 다음에. 신뢰를 얻은 다음에. 그러면 그 과일 상품. 박시동을 따라가고 과일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 이 과일 상품을 만드는 사람은 과일을 담아야죠. 네. 실물 사과를 사야죠. 상품을 넣어주세요. 이게 선순환이에요. 지수가 신뢰를 얻는다. 상품이 나온다. 상품이 또 히트를 치면 상품에 담기 위해서 현물을 담는다. 그러면 현물값도 올라간다. 선순환이죠. 그렇죠. 이것까지만 하셨으면 다 했어요. 다 했어요? 다 했고. 다 했고. 진짜. 아까 앞 얘기를 이제 해볼게요. 아까 우리 김 기자님이 너무 중요한 얘기를 던지신 거예요. 야 내년에 230조 갑자기 국제 플랜인데 어떡할 거야 이거. 나라가 큰일이야. 왜 큰일이야. 이렇게 많이 푸는데 누가 살 거야. 안 사면. 사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금리를 높게 불러야 되겠죠 우리가. 그런데 많이 산다고 그러면. 너무 인기가 좋아. 한국 국제 산다고 너무 인기가 좋아. 그럼 우리가 싸게 금리 부르면 되잖아요. 그게 다 세금이잖아요. 국민들이 세금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제에 수급이 좋아지면 우리는 세금을 절약할 수가 있고. 우리나라 국제에 수급이 약해지면 세금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국제에 그래서 많은 나라에서 많이 사주면 좋겠네요. 좋겠죠. 그럼 우리가 쌍금리로 발행하면 세금을 절약하니까요. 그래서 수급이 굉장히 중요하다. 원래 중요한데 내년에는 천문학적으로 어마어마한 발행이 예정됐기 때문에 더 중요하다. 그러면 누가 많이 사줄지. 이게 중요한데 아까 제가 지수를 설명한 것처럼 세계에 가장 신뢰 있는 3대 지수 중에 하나가 있는데. WGBI라는 지수가 있습니다. WGBI요. 월드 국제 지수. 그러니까 각 나라의 정부가 발행한 그 국제 갖고 지수를 만들었어요. G가 국제의 G인가요? 거버먼트예요. 농담해요. 너무 좋았어요. 국제. 그렇게라도 외우시면 되죠. 국제. 국제. 그런데 그 지수가 워낙에 유명하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지수를 따라가는 상품이 많겠죠. 그럼 그 지수를 따라가는 상품은 그 나라의 국제를 현물로 담겠죠. 우리가 사과를 바구니에 담듯이. 담아야지. 담아야죠. 이 지수에 들어가면 되겠네 우리가. 그렇죠. 그러면 우리나라가 그 지수에 포함이 딱 되는 순간. 그러면 그 상품도 한국의 지수가 들어가 있으니까 사과를 담듯이. 담지. 우리 걸 사야 돼요. 우리 걸 사는 사람이 많아지면 내년에 우리를 발행할 때 부담이 적어지겠죠.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그 월드 세계 국제 지수에 우리나라는 들어가 있냐 안 들어가 있냐 보면 지금까지 안 들어가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선진국에 우리나라 같이 말 잘 듣고 정직하고 시키는 거 안 하는. 또박또박 하는 그런 정부가 있는데 이 정부가 반행하는 국제인데도 국제 지수에 안 들어가 있어요. 여기 몇 군데나 들어가 있어요 나라. 한 20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도 우리가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박시동이 과일 지수 만든다고 해놓고 사과 뺀 거랑 똑같은 거예요. 사과는 좀 심했지. 사과는 미국 정도 되니까 제일 많으니까. 샤인머스캣. 어쨌거나 바나나 정도 뺀 거야. 누구나 다 좋아하고 알고 있는 거지만 뺀 거예요. 그런데 제발 넣어줘라. 넣어줘라. 얘들아. 우리가 니들보다 그렇게 하찮니? 이렇게 하면서 넣어달라고 얘기를 지금 몇 수십 년째 하고 있는데 안 들어가요. 넣어주는 주체는 누구예요? 영국 애들입니다. 그런데 런던 애들. 그런데 작년에는 작년 요맘때도 정부가 이렇게 시장에다가 슥 흘린 거예요. 야 들어갑니다. 원래 9월에 발표하거든요. 저희가 내년도에 이 지수에 넣을 거 뺄 거 사과를 넣었네 체리를 넣었네 두리안을 넣었네 이걸 9월에 발표하고요. 비중 조정도 사과가 15에서 14로 조정합니다. 비중 조정도 9월에예요. 작년에 정부가 될 것 같아. 이런 시장에다가 슥 흘린 거야. 시장에서 막 환호한 거야. 된다. 이 정부가 저거는 하는구나. 드디어 환호를 했어요. 펌프질 엄청 깼고. 막상 뚜껑을 닦아보니까 꽝. 아예 꽝 됐어요. 그런데 작년에 실망을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이제 영국에 불닭볶음면 팔지 않겠어요. 그런데 다른 나라는 그럼 그때 들어갔어요? 아니면 아무도 안 넣어줬어요? 안 넣어줬을 것 같아요. 들어갈 만한 나라는 이미 다 들어가 있고. 정해져 있지. 우리만 넣어달라고. 우리는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간 거니까 당연히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너 어떻게 할 거야. 너 왜 들어가지도 못할 거. 시장에다가 슥슥 흘려가지고 우리가 미리 사기만 들어가놨어. 등등등 해서. 막 뭐라고 그랬어요? BTS 막 못 들게 하겠습니다. 이랬더니 내년에 한 번만 기억해 주십시오. 아 그래요? 내년에 진짜 는다. 진짜 는다. 그게 언제냐? 오늘 밤. 아 오늘 밤에? 오늘 밤이에요. 두 달? 내일 새벽. 갑자기 또 떨리네. 내일 이 시간 되면 나와 있어요. 아 그래요? 왜 이렇게 길게 얘기를 하나 했더니 중요해서 그렇구나. 중요한 거. 그러니까 뭐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원래도 중요한 거야. 이 지수에 한국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느냐가 엄청 중요한데 내년에는 더 중요하게 된 거예요. 그렇겠네요. 이제 안 들어가고 이거는. 내년에 230 풀 때 걔네들이 사주면 얼마나 좋아. 무조건 오늘 들어가야 돼요. 오늘 들어가야 돼요. 아니 근데 이거 우리 말고 경쟁 국가가 있어요? 없어요. 그럼 우리만 넣느냐 뺐냐. 우리만 넣느냐 뺐냐만 걸렸어요. 어떤 기준을 만들어 놓고. 절대 평가를 하는구나. 근데 우리를 넣으면 전체 비중 조정을 해야지. 그렇긴 하긴 그렇네요. 외국 자본이 그 나라에 채권을 들어갈 때 얼마나 투명한가. 이런저런 정부의 규제는 없나. 우리 정말 투명한 나라인데요. 그 기준에 맞춰서 그 기준 점수가 넘으면 이제 우리를 편입시켜주는 거죠. 국가 조작해서 자유로운 나라인데. 걔네가 우리를 안 넣을 때는 뭔가 그래도 꼬투리 잡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꼬투리가 있죠. 우리나라 국채정도로 안정적인 나라가 얼마나 또 있다고.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거지. 니네들은 우리가 접근하기에 너무 빡빡해. 우리 접근할 때? 들어와도 돼. 계좌 트는 것도 거기 사무소를 내고 터야 되지. 예를 들어서. 공인인증서 때문 아니에요? 거의 그런 느낌이에요. 카톡으로 좀 안 되냐? 라고 하는데 아니야. 주민등록증 내고 지정 와서 너 확인해야 되고. 밤에는 거래 안 되고. 너 여기서 이자 물고 가야 되고. 복잡한 게 있었어요. 그래서 다 풀어줄게 라고. 다 풀어낸 게 작년이야. 그래요? 다 맞춰줬지? 역외 시장이 아마 큰 걸 거예요. 역외. 그러니까 그거 돈 바꿔가지고 달러를 환전해 가야 되는데. 우리는 밤에 외환 시장이 끝나버렸는데. 역외 선물 시장. 그러니까 우리 역외라는 게 원화를 달러로 바꿀 수 있는. 그게 우리 영토 밖에서 거래가 되려면. 우리가 이런 게 좀 안 되거든요. 잘. 그런 부분들이 좀 점수를 못 채웠을 거예요. 그동안 우리는 역외 외환 시장에 대해서는 예전 그 IMF의 아픈 추억도 좀 있고 하니까. 조금 외환에 대해서는 조금 굉장히 보수적인. 정확해요. 측면이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쪽 문은 잘 안 열고. 그러나 이제 이번에는 꼭 들어가야 되니까. 그것도 열어줬다는 거고요. 앵간한 건 다 맞춰줬어요. 어디까지 알아보셨어 해갖고 다 맞춰줬고. 아니 그런데 여기 반대하는 다른 나라가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랑 비슷한 규모의 시장에 있는 나라. 다 관심 없고 그냥 우리랑 연기만 이러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제일 어떤 선진극 지수에 편입되면 좋다. 제일 많이 들었던 게 뭐예요. MSCI 선진극 지수 그건 도대체 십몇 년 두 분 기자되기 전부터. 상식책에 나옵니다. 편입된 우리가 이제 신흥극 시장에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박시동 평가가 너무 쉽게 설명해 주셨는데 우리 한국 주식 꾸러미가 있어요. MSCI라는 모건 스탠리크 거기서 이제 그 꾸러미 안에 삼성진자도 넣었다가 뭐도 넣었다가 뭐 이렇게 꾸러미는 1년에 4번인가 편입 종목이 바뀌는데 이 꾸러미를 4등급 중에 두 번째 등급에 딱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신흥극 시장에 온 사람들만 그 매대에서 우리 주식을 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는 그 안에서 칠레, 인도 이런 데 하고 있으니까 그 신흥극 마켓에서는 이머징 마켓 그 계단에서는 우리가 제법 비중이 커요. 한 20% 된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 여기서 안 팔리고 우리가 예를 들어 이마트, 롯데마트, 뭐야. 세 군데 있잖아요. 마트가. 홈플러스. 그중에 홈플러스가 있는데 이마트 중에 좀 프레미엄 매대에 올라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한국 주식 꾸러미가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이 되면 그럼 이제 그 위에 사람들이 각종 ETF나 이런 거 만들 때 우리 왜 ELS 할 때 편입 종목 보면 현대차도 있지만 홍콩 항생 지수도 있고 유럽 낙스도 있고 두 개 편입돼서 그 지수가 얼마 이상 떨어지면 낙인 걸리면 돈 이거 있잖아요. 이렇게 상품을 만들 때 그 매대 위에 한국 주식 꾸러미가 있으면 그 사람들이 보면서 한국 거 있네 하고 이렇게 쑥 가져가죠. 가져가는데 지금 MSCI 선진국 매대 위에는 미국계 한 60% 되고 올라가 있는 우리는 못 들어가 있지만 들어가 있는 캐나다나 호주 이런 데 들어가 있는데 1% 3%라 우리도 사실은 밑에서 많이 팔리는 게 좋지 위에 들어가봤자 우리 1% 3% 팔릴 건데 이런 우려는 있지만 다시 오늘 주제로 돌아와서 아까 영국이라고 했잖아요. FTS이죠. 파이낸셜 타임즈 그러니까 영국 거잖아요. 아까 말한 국제 채권 지수도 영국 거고 또 하나 발표하는 게 이제 FTS의 선진국 지수에는 우리가 MSCI는 안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는 우리 주식 꾸러미가 올라가 있어요. 그 위에 최상단 선진국 상단 매대에서 우리 주식 꾸러미가 팔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것저것 따져봤는데 내일 같이 발표하죠. 같이 발표하는데 너희 공매도도 금지하고 글로벌 어떤 투자 기준에 한국 정부 조금 니네 담이 높아. 너희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해버릴까? 이러면 잘 못해서 한 등급 지금 MSCI는 못 올라가서 우리가 걱정인데 이건 한 등급 미끄러져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일 새벽에는 두 가지를 봐야 돼요. 지금 말씀하신 세계 채권 지수에 우리가 편입이 되나 이건 진짜 중요해요. 채권 우리 많이 팔아야 되고 우리 실생활과 우리 국채가 잘 팔린다는 건 우리가 금리가 아주 낮았을 때 국채를 마이너스로 발행한 적도 있어요. 한국 정부한테 돈 빌려주고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이자를 줘. 그때는 글로벌 금리가 워낙에 낮았을 때고 좋게 말하면 다른 데보다 한국 정부 애들이 참 믿을 만해. 그런 상황도 있었는데 지금 글로벌 금리가 높고 해서 우리가 박시동 평론가 설명한 것처럼 금리를 낮게 발행을 해야 되고 국채 잘 팔리면 달러도 많이 들어오잖아요. 달러 많이 들어오면 달러가 들어온다는 건 국채가 팔려서 들어오던 삼성전자가 반도체를 팔아 들어오던 달러가 우리 서울 외환시장으로 들어오면 그거 환전해야 할 거 아니에요. 이 달러 좀 원화로 바꿔주세요. 이렇게 되잖아요. 원화 수요가 높아져서 우리 외환시장도 안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 원화값도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실생활하고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세계 국채 지수에 편입되는지 혹여 언론이 조금 과장한 것 같은데 제가 어제 기사를 찾아보니까 FDSE의 선진국 지수에서 우리가 혹시 밑보여서 관찰국으로 지정되는지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것도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분의 직관 역이랄까요? 두 분의 예측을 한번 여기서 한번 들어보고 다음 주에 여러분의 발언 시간을 이거 잘라서 내일 결과 나오고 따로 좀 돌리겠습니다. 일단 국채 지수에 편입된다 안 된다? 박시동? 원할 것 같습니다. 안 된다. 우리 김원장 기자님? 저도 안 될 것 같아요. 모인 안 되네 그럼. 그럼 기대하지 말고 집에 가서 가요. 제가 말한 건 객관적인 게 아니고 제가 읽은 기사 중에는 내년에 될 가능성에 비중이 조금 더 높다. 그래서 제가 무슨 이걸 개량적으로 분석하는 게 영국의 벽이 너무 높네. MSCI 선진국에서는 어떻게 미끄러져요 안 미끄러져요? MSCI는 아니고요. 같은 기관이에요. 파이낸셜 지정된다에서 바로 미끄러지는 아니고 여기서 지금 국채 지수도 오늘 발표하고 세계 글로벌 주식 지수도 발표를 하는데 여기는 우리가 얘네들이 발표하는 주식 지수에는 우리 시장이 선진국 리그에 들어가 있어요. 거기서 관찰 대상으로 빠지나 안 빠지나 니네가 선진국 아니야. 너 마이너로 내려가. 이렇게 내린다는 거예요. 내려가요 안 내려가요? 박시동 산다 산다 안 내려간다. 안 내려간다. 일단 유지. 우리 김원장 기자님 이 그룹에서도 계속 못 나. 둘의 의견이 똑같아서 안 내려간다. 여태까지 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대로라는 거 아니지? 결과적으로. 새 기자하고 신 기자 의견을 듣죠. 이 두 분한테요. 우리한테 의견을 듣는다고. 올라갔으면 좋겠네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올라갔으면 좋겠다. 올라간다? 국채 올라가고. 올라간다고? 올라갔으면 좋겠다. 올라갔으면 좋겠다. 저도 편의 됐으면 좋겠다. 됐으면 좋겠다. 아니 그 바람은 됐고요. 신영 기자님. 아니 전문가들이 안 될 것 같다는데 제가 뭐 알겠습니다. 안 되겠죠. 그러면 저는 된 나이 500원 가겠습니다. 그럼 최은경 기자님은 걸었고요. 그다음에 관찰대상으로 미끄러진다 안 미끄러진다? 그건 안 될 것 같아요. 안 미끄러진다? 안 미끄러진다. 네 분 다. 좋습니다. 정프로도 걸어요 그러면? 저도 걸어요? 그렇죠. 저는 국채 포함된다. 그다음에 관찰대상 미끄러진다. 일반성을 넘치기 위한 다양성. 병주구약적으로. 미끄러지면 우리 증시 안 좋아. 그러니까 박상말 텐데. 사실 그게 진짜 개량적으로 좋을지 안 좋을지 모르지만 우리 증시가 지금 좀 취약해서 악재를 좀 크게 받아들이는 경향. 내가 인버스 샀을 줄 어떻게 하느냐. 지금 뻥 좀 보태가지고 오늘 밤과 내일 새벽이 적어도 향후 1년간 한국 금융시장의 운명을 좀 좌우하지 않나. 진짜 그 정도예요.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오늘 밤이.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그래서 살 떨리는 상황이 지금. 그래요? 약간 잠 못 자고 시험 발표 기다리는 학생 심정으로. 그런데 아마 이거를 관심 있어 하시는 분이 아마 이 방송 지금 보시고 계시는 한 8000분 말고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왜냐. 작년에 정부가 될 것처럼 너스레를 풀었다가. 작년에 그 뉴스조차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 그러니까 그 망신을 당했는데 그 후폭풍이 너무 컸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펌프질을 안 하는데. 조심스러워서 안 하는 건지 올해도 글러서 안 하는 건지가 너무 좀 궁금하고. 그다음에 주식 관련해서는 김 기자님 말씀 너무 좋은데. 지금 우리가 세계 최악 아니에요. 코스피 상황이. 그런데 여기에 어떻게든 하반기에 모멘텀 마련하고 그나마 투심을 좀 좋게 할 수 있는 소재들이 필요한데. 그런데 만약에 진짜로 여기 FTES에서 한국지수가 선진국 시장에 있다가. 한 번에 내려가진 않거든요. 너 좀 관찰해야 되겠어. 잠깐 빠져. 이렇게 잠깐 옆으로 빼는 거예요. 관찰 대상이. 왓츠 리스트로. 이렇게 됐다. 그러면 뭐 이건 투심에 너무나 안 좋은 뉴스이기 때문에. 주식시장, 체코시장 합쳐서 굉장히 중요한 지금 하루를 앞두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정말 기쁜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만약에 잘 됐다. 우리 국채지수에 들어왔다. 그러면 전 세계 비중을 쫙 봤을 때. 우리나라 국채가 차지하는 비중을 아까 그 지수에서 대충 맞춰보면 2% 정도 돼요. 그런데 아까 얘기한 이 자금이 추정하는 자금 시장이 얼마나 크냐면. 25조 달러입니다. 25조 달러. 이 상품의 달러가. 3경 정도 되는 건. 정영진 바구니, 박시동 바구니. 바구니가 세상에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나라가 들어가면 우리나라로 사려고 들어오는 자금이. 60조. 60조 정도 예상합니다. 없던 돈 60, 70조가 누군가가 강제로 싸들고 들어오는 거잖아요. 저는 전다에 걸렸습니다. 제가 지금. 일단 속보 뭐 있다고. 내일 국장 휴장이라고. 한글날이라. 한글날이라. 그나마 어떤 충격은 흡수했다. 충격을 바로받은 흡수했다. 이게 되게 중요한 뉴스예요. 너무 깜빡했네. 너무 중요한 뉴스입니다. 제가 잠깐 국채시장. 우리 국채 가격 보니까 약간 떨어지다가 보합으로 가고 있는데. 내년에. 내일 된다는 이야기인가. 저도 그래서. 시장 가격이 제일. 맞아요. 저도 그래서 사실은. 어제 오늘 매니저들한테 다 물어보고 있는데. 야 지금 왜 그러는 거야. 너 좋은 얘기 들었어. 그랬더니. 이게 혼선이에요. 3, 4일 전에는 외국인이 국채 매도를 때렸다. 선물 매도를 날렸다는 얘기도 듣고. 오늘부터 좀 사네. 이런 얘기도 듣고 해서. 얘네들이 먼저 알았을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반신반의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저는 평론가님 따라서 했는데. 만약에 맞추면 최윤경자랑 저만 맞춘 겁니다. 맞습니다. 다음주에 반항심으로 가죠. 애국심으로 가죠. 좋은 일도 있어야죠. 그럼 그럼. 좋은 일 있어야죠. 진짜. 오늘 경제설전 아주 유익한 얘기. 우리가 정말 꼭 알아야 될 얘기인데. 좋네요. 덜 알려진 이야기들. 우리 두 분의 경제 전문가께서 알려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굉장히 보람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주보다 훨씬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알쳤습니다. 굉장히 알쳤습니다. 재미도 있었어요. 블랙핑크 지수. 조금 어렵게 느껴지신 분이 계실 수는 있으나. 이 정도까지는 우리는 알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두 분 여기서 보내드리고. 어떻게 점심시간 좀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했겠어요? 시작하는 멘트로. 빨리 끝내야지. 뭔가 광고가 예정되어 있네. 자 그러면. 시간이 남았구나. 아니에요. 빨리 끝내야 됩니다. 혹시 식사들 못하셨으면 힘내시라고. 리볼드 아르기니 하나씩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읍천이 커피에서 미숫가루 나왔습니다. 든든합니다. 지금 먹고 있어요. 진짜 맛있게 좋은데. 진짜 고소합니다. 미숫가루 고소하다는 건 더 이상 장점일 수 없습니다. 당도가 완벽해요. 너무 달면 못 먹고. 너무 안 달면 맛없는데. 아주 적당한. 완벽한 당도. 요람에서 무덤까지. 진짜 맛있어. 애기도 잘 먹고 할머니도 잘 드시고. 요람에서 무덤까지도 갑니까? 따로 돈 받았어요. 설탕이. 설탕이 굉장히 이분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분. 이분합니다. 예예예예. 음 좀 가져와봐요. 백종원 아저씨인데. 자 여기서 그럼 저희는 마무리하고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